3cm만 늘려야 겠다. 잘 봐요. 5cm ankel 6cm는 가사 9cm 감사합니다. 저 그냥 부하계라고 쓰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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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팀에 안 들어가 계신 분들도 계시지. 그런 분들도 계시겠구나. 그런데 보통 이런 거 대회? 대회? 약간 작은 소규모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? 그러면 시간대가 어떻게 될까요? 그게 아직은 잘 모르는 걸까요? 이번에 9시 반부터 11시 반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했던 것 같은데. 아마 이번에는 기본 팀 게임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때는 딱. 이거 레벨 빨리 올려야겠는데요. 매전 많이 참여하고 드랍인 많이 하시면 금방 올라요. 근데 레벨 올릴 때 그냥 키퍼 해서 용병 돌리신 다음에 Q 누르고 그냥 유튜브 오시면 돼요. 무슨 소리. 오 잠깐만. 잠깐 취소해요. 플레이 스타일 안 바꿨어요. 안 될 건데? 아 그냥 해보겠습니다. 수배적으로 하면 돼요. 막판인데. 매 게임 좋은 컨디션은 없네요. 피파 똥게임인 걸로. 아 그냥 매칭 잡을 때. 아이다아이다. 그냥 할게요. 괜찮을 거예요 아마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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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것 같고요. 마저뽀. 마저마. 마저마. 할니. 원래. usta. 로보선. 그렇고. 도대체. 어색. 오픈백. 최대한. 수요적으로 할 필요. 이. 왼쪽으로. 아 진짜 너무하네 가서 따져도 돼요? 한두 번 다니고 이게 뭐야? 적당히 해야지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저분 드린 게 아닌데 사사이예요 사사이 라인 잡을게요 으응 아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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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뭐야, 이거? 이해로 온다고? 스페이스를 통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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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레이라 반대도 있어요 이해로 온다고? 굿 까비 앞에 나이스 공격 때 만약에 왼쪽 풀백 주실거면 바로 리턴 드릴게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이스 나이스 이해로 오지 못하면 좋은거 같은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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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격을 제거하기 위해 잘생겼어 그 자격을 잘생겼다 그 자격을 잘생겼어 마지막으로 끝에 아무것도 안가워 그 자격을 잘생겼어 아님 이거 킥컨도 되지 않아요? 이거 오 오 미안해요 앞에 뿌리려고 안 붙을게요 오 이게 흘러간다고? 오 와 와 진짜 아웃사이더 클클클 이런 굿 나이스 저거 저희 팀 골프 아니어서 지금 중리분들이 막아주셔야 한 번 더 한 번 더 와 와 빨간불인데? 흐 아 1-0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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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나오셈 와 이거 아니 아니 저분 지금 비도 뭐예요?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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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소해 사소해 아니 날패 올려놨거든요 46인가 허수아빈이 아까 골프할 때는 중미로 들어가지 않으셨나 이거 어제인가 돌 앞에 드릴게요 천천히 할께요 이게 뉴턴이 안될 것 같아서 무서워 천천히 하세요 레퍼리 플레이예요 좀 쳐져 주셔야 돼요 저랑 자꾸 런드 하시는데 진 하빈 굿 에버드 에버드 네 이게 막판이에요 거의 어차피 저분 저분 근데 왜 맨날 혼나기 직전까지 게임하시냐 저분 근데 왜 맨날 혼나기 직전까지 게임하시냐 아 아장님 그니까 좀 일찍 가셔도 돼요 선타기를 즐기시는 건가 뒤로 빼면 라인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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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엇 이엇 오 오 아니 내 캐릭터 미친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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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계 하계 마이콜 아이고 아이고 오 오 나이스 지금 시작되면 사이드로 놀아요 사이드 풀팩 가비 롱볼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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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쭉 뛰시면 되요 뒤로 2-0 2-0 2-0 2-0 2-0 마지막 시간에 트리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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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-0 3-0 2-0 2-0 2-0 3-0 2-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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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-0 3-0 3-0 3-0 3-0 3-0 4-0 3-0 4-0 5-0 5-0 5-0 5-0 5-0 5-0 3-0 000 5-0 5-0 4-0 5-0 5-0 나이스 컷 우리 건가 아니네 멋대로 달려 나가네 파이크 주고 뒤로 주겠지 여기다 나이스 나이스 파이크 가위 20분 정도 가위가 잘한다 공이 잘 안팎어 나이스 컷 잘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페고 깨비 뒤 뜨는거 조정 좋은, 안팎의 도전 띄는 거 봐주셔야 이거 라인 잡죠 그냥 제가 올라갈게요. 다시 위베스에 도착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끝이 없는데 끝이 없죠 정말 싱글마인듯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나이스 컷 나이스 벌릴게요 한 번 더 롱폴 때려주세요 반대 아이고 어 아 아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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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걸 오른발로 좌거리네 아 오른발잡이라서 왼발이었으면 더 안됐을거 아 그래요? 오른발잡이라 다시 아 아 굿굿 아 으 아 아 까비 아 아 아 안쪽 안쪽 그렇지 한 번 더 고맙습니다.